뭐 하려고? 현장 찍으러 가라 나는 아까 네가 중앙시장에서 산 고기를 맛있게 꺼줄게 난 유취해 주잖아 왜? 우리 한 달도 하고 있어도 한 달도 왜? 서울시빌리야?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이 매일매일 있다 보니까 내일은 어디까지 가야 돼? 국밥 안되네 국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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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동지 조동지 희안 희안 희안이 괜찮은데? 그만 괜찮은 것 같아 동지 동지지 동지 조동지 쌈 하나 따드려요? 응 알겠습니다 일단 빨리 폴란드에 가서 도쿄 도쿄 짜주 짠 짠 조동지 조동지 도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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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미터만 걸어가면 된대 리가 내가 안 나오잖아 나도 리가 리가 도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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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가지 투어 하겠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 시작합니다 와 멋있다 뭐가 그럴듯하네 누군지 모르겠네 물이다 오 모르겠어 영어로 써있는데 하우스 오브 더 블랙 캣 여긴 굳이 가지 이제 갈거야 스토니아 탈링과 뭐가 다른지 가봅시다 스토니아 탈링과 뭐가 다른지 가봅시다 탈링 부시가지보다 크긴하다 그지 이게 성 피터 교회래 저기 올라가려면 구유로라는데 패스 여기 우리 지금 브레멘 음악대 동상 어 저기 있네요 브레멘 시에서 리가시에 선물로 준거래 이게 동화에도 나오는거 아니야 브레멘 음악대 라고 저 동물들이 연주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모여서 음악대를 만드는거 그거는 위에가 수탉 고양이 강아지 강아지 당나귀 당나귀 가자 가자 브레멘으로 음악대 하여튼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인간들에게 잡바 먹히기 싫어서 걔들이 하나씩 모여가지고 간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맞는지 모르겠어 아흥 아흥 이게 브레멘 음악대 자 이제 또 갑시다 리가 구시가지 탐방 삼형제 건물이라고 거기 간거야 이거 3개 이거 3개 이게 삼형제 건물 이게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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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뭐가 15세기인지 모르겠네 오빠다 받아야 돼 찍어도 돼 갈디에스 갑시다 자 다음은 어디 구글 맵 좀 보고 요거 누가 리뷰에다가 왜 삼형제냐고 세자매 하우스 아니냐고 거짓말 여보 이게 스웨덴 문이라는데 뭔진 몰라 나도 잘 여기는 스웨덴하고 교류가 좀 많았나보네 여기는 탈린하고 비슷하다 여기는 탈린하고 비슷하다 여기는 탈린하고 비슷하다 여기는 역사적 의미를 잘 몰라서 여기는 정치만 느끼자 정치만 느끼자 오 다 이쁘네 여기는 리가 라티비아 리가도 이뻤다 많이 이뻤다 되게 옛날 것 같은데 라티비아는 뭔가 좀 더 에스토니아보다 러시아 냄새가 나지 않아?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는 약간 핀란드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핀란드 느낌이 있어 핀란드 안 가봤지만 중간에 라티비아는 폴란드도 아니고 핀란드도 아니고 러시아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나? 음 여지없이 우프라이나 폴대가 걸려있네 여지없이 우프라이나 폴대가 걸려있네 여지없이 우프라이나 폴대가 걸려있네 비행기 경납고로 쓰였던데 리가 중앙시장 뭐 먹고 하자 러시아식이었어 라티비아에서 러시아식이라니 뭔가 진짜 러시아 트럭 카페 온 것 같아 밥이 들었어 음료 맛있어요? 닭죽이야 좋아하겠네 먹어봐 완전히 닭죽이야 러시아식 러시아식 고기 러시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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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진짜 잘 품다 김치찌개 만원 싼건지 안싼건지 모르겠지만 싼거야 엄청 무거워 모자 한 번 더 무거워 2만원 곰털 같아 오 까칠까칠 포크스 포크스 비싸래요? 아 17 이게 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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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괜찮을 것 같아 나도 써도 돼? 싸네 거의 보여달라고 괜찮네 야삭깍기 와 이거 진짜 비싼데 따세고 와 다르다 괜찮네 어떤거 이거 황금으로 들어야 될 것 같아 황금으로 들어야 될 것 같아 응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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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워 아따 쉬워 아따 이거 모자는 나는 쓰면 땀 찌나고 근데 저거 하나 더 있으면 사고 싶어 다른 데 가서 곰집도 사자 그냥 같이 쓰면 재밌잖아 곰 모자가 안보이는데 약간 그 허랍하고 나도 이렇게 곰 모자 내가 얘기했더니 툭 치더니 데리고 가셔 말을 낭봉하십니다 툭 툭 곰 모자 곰국이도 먹고 모자만 쓰고 이거 사다 우리가 먹고 먹먹을까 치즈 우유 이렇게 좋네 이렇게 좋네 이거다 이게 치즈 납작 택 택 택 택 택 유루말라라는 데 바다 한번 보고 가자고 에스토니아 바닷가도 한번 가봤고 라트비아 바닷가 바이칼 호수 같은 느낌? 저거 미역이야? 미역 미산 내가 사진 봤을 때는 레스토랑이 쫙 있고 그랬는데 이거 이쪽 구역이 아닌가 본데? 어느 쪽 구역인가? 와봤어 뭐 하려고? 그냥 찍으러 나는 아까 네가 중앙시장에서 산 고기를 맛있게 꺼줄게 물이 엄청 뜨겁네 제대로 삼겹살인데? 라트비아에서 삼겹살 러시아에서 온 감자 아주 많이 남았네? 응 와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거만 하고 같이 먹을게요 막 흔들려 좀 흔들리네 이야 그냥 뭐 어느 집에 저녁 일상이네 감자하고 또 뭐가 있어? 호박, 버섯 다 있어 호박? 맛있겠다 더 끓여야겠네 많이 끓여야지 고기 먹자 네 삼겹살에 샴페 리가 밖에다 놨더니 시원해 라트비아니까 리가 이게 한 5,000원도 안 하더라고 와우 어떤 맛인지 그냥 여기다 마셔야지 뭐 여기다 마셔야지 뭐 탄산음료 같은데? 아 이건 뭐? 된장찌개 서해안 온 것 같아 해안 반도 밥이 잘 됐습니다 밥 주세요 네 난 이게 너무 궁금해 현진이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있을 거다 많이 먹는다라고 하니까 우리 그 차가 어딨지? 여기 거기 핀기 사 있는 에스토니아에서 산 나의 차 이걸 내가 하나 드릴게요 잠깐만 잠깐만 와 이거 뭐야? 마나탈린이랑 비슷한데? 약간 냄새 비슷해 어 아니 냄새는 달라 이것도 뭐야 그래? 어때? 나도 먹어봐야 돼 공물 어때요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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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입맛에 약간 약간 감기약 시럽 같아 이게 더 약 같아 삼겹자루랑 먹을 수는 안 돼 그냥 먹어봐요 맛있어요? 전동지 조동지 짠 짠 다시 짠 짠 전동지 조동지 아까 우리 전화번호를 라티비아 조동지라고 하잖아 라티비아 전동지 괜찮은데? 정말 공산당이라고 한다 정말 빨갱이라고 누군가 나한테 빨갱이라고 하던데 아니 그게 아니라 동지에 맞잖아 난 그 빨갱이라고 말한 그분이 정말 안타깝다 어쩔 수 없이 러시아를 통과에 대해서 봤는데 빨갱이라니 안타깝다 오빠 아까 산 맥주 좀 주세요 네 여기 냉장고가 여기 하나 있고요 이쪽에 또 하나 있고요 네 앞 의자에도 하나 있고요 네 밖에도 냉장고예요 라티비아 비어를 아내분께서 드시겠다고 이거 안 돼 아저씨 특 숟가락으로 병따기 자 하나 주세요 뭔지 몰라 안 넘치게 잘 아 왜 조동지 조동지 맛있네 맛있다 와우 오빠 이거 약간 과일향 나는데요 과일향 나는데 달지 않고 이거 맛있다 야 나 맛있다 이거 도대체 우리가 이런 술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라티비아 라티비아 리가 갔다 와서 바닷가에서 리가 중앙시장에서 산 삼겹살 과 맥주 이거 맛있어 응 나 그거 오빠 너무 재밌어요 뭐 각 나라의 술을 다 경험을 볼 수 있다는 게 술을 되게 잘 먹진 않지만 그래도 우린 이런 거 좋아하니까 우리는 편식을 안 하니까 건배 오케이 조동지 맛있어 라바짜 라바짜 맛있더라고 이유로 3,000원 2,800원 맛있어 근데 자 이제 갑시다 출발 출발 오빠 우리 어디까지 가요? 몰라 추워 빨리 일단 차로 오늘 어디까지 가냐면 남쪽으로 남쪽으로 이제 내려간다는 거 너무 추워 일단 가기 전에 잠깐 저걸 한번만 더 오면 안녕 발트에 다음 바다는 프랑스와 영국에 도보해였고 바다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출발 바이바이 라트비아에선 이거 리가 블랙 여기 전통 빵인 것 같아 고기나 뭐 그런 짝짜름한게 들어있는게 있고 이런 스윗한게 들어있는게 먹어봐 맛있어요 맛있네 맛있네 잘 샀네 진짜 맛있네 엘토니아도 이런게 되게 많았고 라트비아도 이런게 되게 많았어 이거는 베리가 들었어요 베리?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와 이건 별로 달리지도 않았는데 국경 1분 남았대 우린 라트비아에서 리투아니아로 어? 구름? 아니 이번 여행에서 구름이 왜 이렇게 이쁘지 다 멋있다 멋있다 뭉개구름이다 그죠? 뭉개구름 여기인 것 같다 제가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여보 10 5 5 5 5 5 5 5 5 1 땡 자 리투아니아에 넘어왔습니다 짠 하하하하 뭐 그냥 별 감옥은 없네 그치? 하하하 맛이 좋네 비본도 좋고 이제는 남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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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tally 택시